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석하고 갑니다. 왜 이렇게 떠세요? 방송 많이 안 해가세요. 안녕! 사랑 그대여 두 번 다시 바람 피지 마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닫은 나봐요 잘 가요 내일 잊혀라 조용석 작곡가님이야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 실례지만 음대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공대에요? 근데 어떻게 작곡을? 대학 가요제 나가면서 대학 가요제 나가셨어요? 대학 가요제 대상 타면서 대상 타셨다고요? 망한 노래 망한 노래라고요? 자료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창가 번호 12번 연 두 번째 테마에 새로나줍니다. 환영대학교 영세대학교 공중선자학교 남녀 4중 창당 이끌리는 때로 떠돌고 있어 새로나기 위한 나의 오늘 제가 의뢰할 거는 사실 트롯입니다. 사랑의 재개발이라고 인하가 쓴 것입니다. 아 같이 썼다기보다는 인하가 쓰긴 썼는데 네네 약간 그 저는 딱 노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후렴 첫째 줄이니까요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라는 말이 그중에서도 싹다라는 두 글자가 뭔가 느낌이 있죠 마이크 했을 때 딱 부를 수 있는 뭔가가 싹 다해서 나와야 될 거고 이런 강한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어렵지 않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쿵 나비야 난 알지 않던 나의 가슴을 그대 이름으로 덮어버려요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